금융투자협회 판매조건부채권, RP판매에 나섰습니다. 공모주 청약고객 중 신규고객이나 최근 6개월간 주식거래가 없었던 고객을 대상으로 세전 연 5%를 적용해주는 91일물 특판 RP 판매 행사를 진행 중입니다. 다만 이 같은 노력이 효과가 있을지 의문입니다. 이번에 판매하는 500억원 한도의 특판 RP는 청약 환불금과 5천만원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가입이 가능합니다. 즉 최대 한도가 5천만원입니다. 일주라도 더 배정받기 위해 억대 종잣돈, 은행 대출까지 받아 증거금을 넣는 경우가 부지기수인데 이런 투자자에게 5천만원은 적은 금액이라는 지적입니다. 뉴스토마토 김한결입니다.